그러기가 간지러워서 막 긁고 싶은 거 뭐야? 뭐였어? 아냐? 너 내 학교도 혹시 나 따라온 거?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비슷한 말을 했어 누구? 아니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? 왜 아니야 이 학교 오게 된 시작은 너 너때문 맞거든 너라도 나도 그게 누군지 정식 입학하면 그때 말할게 거기서 그럼 나도 이제 니네 자체도 응원해야 될까? 내가 뭐 할까? 내가 무슨 일이야? 내가 뭐 할까? 내가 뭐 할까? 어디 else? 내가 뭐 할까? 너가 어디서